스메싱이 세서가 아니라 움직임이 좋아서 스메싱이 먹히는거에요 거짓말 하지마 이걸 못취니까 힘듦쩍 안 댓글에서 입도시냐고 입도시냐고 몇분 안나왔다 몇분 안나왔어 서비스넣고 서비스넣고 굿샷 나이스야 나이스샷 서비스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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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안앞아 공이 안앞아 서비스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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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메싱이 세서가 아니라 움직임이 좋아서 스메싱이 먹히는거야 그렇죠 스메싱은 약해요 방금 너의 움직임이 좋아서 스메싱이 잘 들어온거야 서비스넣고 시작이라고 생각해봐 서비스 시작으로 시작하자면 아 진짜 이게 시작부터 뒷사각 하는거야 너가 떴다 떴다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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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치려고 쳤어 막을까봐 살살 친거지 근데 다 이렇게 너를 흔들거란 말이야 이거 얼마나 버티냐 싸움이야 아악 하하하하하하 저만 한 번만 더 잡는건데 하실꺼가 제일 재밌는거야? 저기면? 근데 저기로 안줄꺼네 아 그렇게 보이지 이제 어떤 뒷사각을 해야되는지 시작이야 뒷사각 시작 막현면 그냥 오늘말 뒤꿈치 들으세요 예 오늘말 뒤꿈치 들으세요 예 아 저 이상하게 들었어 저 이상하게 들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라오게끔 한번 해봐 빨리 올라오게끔 클리어 들어오자 어? 아니 한번 넘겨도돼 넘기면 클리어 쳐줄테니까 그 퀄리티를 높여봐 니가 위에서 잡으면 되잖아 한번 치고나서 오케이 여기 있을게 실전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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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하하하하 니가 저 뒤에 있어봐 아 한번 보여주고 하하하하 이런 타이밍이 빨라야돼 이런 타이밍이 빨라야돼 다리를 집어넣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 매번 할 순 없지만 만약에 빠지면 대각으로 가거나 올리거나 도망가야지 우리가 가졌을땐 유리한데 이러면 퀄리티를 높여서 빼던가 퀄리티를 높여서 빼던가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다 라는거지 뒷사각이 시작이잖아 서비스 시작하면 그렇죠 한 세개만 해보고 마무리하자 화이팅 으악 괜찮아 잘 버텼어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잘했어 초반에 좋았잖아 세개 아하 나이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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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자 네 아무튼 이런게 좋아져야 된다 라는거지 근데 설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혼 다 비슷하단 말이야 우리가 얘기했던게 빨리 가냐는 일단 응 가냐 마냐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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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